여기는 중청북도 단양금 매포업에서 금화규농사를 짓고 있는 고은맘 청청선인입니다.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이것이 논이 천여평 되는 밭인데 20여 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벼농사도 짓고 참깨도 숨고 들깨도 숨고 여러가지 농작물을 숨어봤지만 이게 물텅이 밭이 돼가지고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아주 물텅이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은맘 청청선인이 풍산교류만늄, 토양계량제를 한 번 시험하기 위해서 요새 풍산교류만늄을 살포를 하고 트랙터로 갈아서 금화규를 지난 5월 6일날 금화귀실을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탄저성은병과 연자캐에 확실히 작고 다수화가는 풍산교류만늄을 살포하고 토양계량제를 살포하고 금화귀실을 파종한 결과 이렇게 잘 자라고 했습니다. 무려 제 키가 1m 73인데 제 키를 훌쩍 넘는 크기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민 형제 여러분 기쁘하십시오. 풍산교류만늄은 토양계량제로서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품질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계신 농민 형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렇게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물텅이 바삭 이렇게 잘됐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제 키가 1m 73인데 제 키를 훌쩍 넘는 2m 이상씩 자라고 있습니다. 꽃도 아주 싱싱하고 입도 싱싱하고 일절 어떤 병충에도 없고 아주 입도 무승하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농민 형제 여러분 농약 없이 탄자병 및 모든 병충에 확실히 예방 이래 살포로 5년간 비효 약효 지속 신선도 맛 향 착색 우수 연작장애 염류장애 생리장애 중금속 죄가 탁월 비대로 다수학 정부 지자체 보조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고 있음 풍성겨루만염의 효과는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텅이 바삭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풍성겨루만염을 농민 형제 여러분들 많이 좀 활용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흡족한 농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성겨루만염을 살포해가지고 토양계량제 살포해가지고 이렇게 수확이 안 되는 물텅이 바삭에서도 잘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풍성겨루만염 주식회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풍성겨루만염을 살포해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기능을 하는 물텅이培 grammar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 물텅은 sébul인 목소에